한국교회의 대북 선교 사역이 지난 수년 동안 얼어붙어 있습니다. 올해는 변화가 있을지 한국교회 북한 선교를 전망해봅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북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설에는 끊겼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거절로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북한 측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관찰되는 뚜렷한 변화로서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동향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대한 북한 측 태도를 통해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WCC 울라프 총무는 총회가 열리기 전 북한을 방문해 공식 대표단을 초청하고 평화열차의 평양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독교 대안 성결교회는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그동안 연합기관과 단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왔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직접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안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입니다. 이와 함께 기아대책과 월드비전,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등 기독교 NGO와 선교단체들도 북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CCC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통장 개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전염소 분해기 운동과 통일봉사단 등을 통해 북한 사역을 펼쳤던 CCC는 새해 통일통장 개설운동을 펼치며 통일기금을 모으는 한편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는 올해부터 통일선교사 위초, 기독사회의 통일의식과 통일문화조사 등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과거 몇 차례 방북한 바 있는 조국평화통일협의회도 올해 남북교회가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평양봉수교회에서 열도록 추진하고 있어 그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한국교회의 북한 사역 분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이신 최부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년째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국교회 북한 사역도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연평도 사건 후에 남북관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두회견 때 금년에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큰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민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아무래도 남북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좌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남북관계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대책과 같이 민간 차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 임산부, 또 가난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섬주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도 역시 굶주린 어린이, 임산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군사 전용을 좀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쪽에서는 이런 걸로 무기를 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북한을 돕는 원칙건대 한 해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기아 봉사 단원을 세워서, 특별히 중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역지에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이 정확히 굶주린 어린이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기아 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가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맞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결과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해진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거에 10배, 50배 더 어렵게 삽니다.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너무 굶주린 어린아이, 또 치료받지 못하는 인산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높아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밥을 못 먹는다든지 또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통계 자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의 3분의 1이 만성, 영양결피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돕는 함경북도에 있는 어린이들도 한 3명 가운데 한두 명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북한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가장 잘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쉬웠던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는 함경북도의 어린이 빵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된 일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양 외곽에, 평양 외곽에 가난한 곳에, 저희들이 조그만 외과병원을 짓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막혀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잘된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굶주린 어린이를 먹여 살리는 데는 제가 만난 북한의 많은 간부들, 자기는 굶어도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이는 굶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했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북한 사역 전문가 양성,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카이르스라는 이런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특별히 북한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 교육, 비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와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북한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으로 끝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끝날 때 반드시 북한에 있는 어린이 하나를 도울 수 있도록 후원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용돈에서 한 달에 만 원 정도만 전략하면 북한의 어린이 빵 하나 만드는데 500원 됩니다. 그런데 북한도 역시 주 5일 수업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만 원이면 소화로빵 큰 거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용돈에서 전략해서 만 원 정도만 북한을 돕는 것이 바로 통일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남북한이 사는 길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역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좀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북한 당국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남한의 통일부 공무원도 설득하는 게 저희들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담당 공무원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북한 사역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통일운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북한이 경색되고 소통이 안 됐는데 감은 갈수록 소통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북한을 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국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한국교인들이 지연해지는 그 후원금으로 북한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단체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주시는 사명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은 한국교회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북한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기총에서 탈퇴한 예정합동교단을 중심으로 새 연합기구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목회 포럼이 이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새로운 연합기관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4 한국교회 길 잃은 연합운동의 향방을 주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의 70%인 장로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예정합동과 통합교단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며 이들이 주안에서 연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출범을 예고한 가층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대해서는 당장 새로운 연합기관을 만들기에 앞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출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도 새로운 연합기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장총 대표 회장 유만성 목사는 연합기관 단체장이 모여 먼저 대화의 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공청회에서 홍재철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각각 소견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대표 회장 후보 공청회에서 먼저 소견 발표에 나선 엄기호 목사는 성령운동과 소통, 연합을 중심으로 한기총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회원교단의 의견을 존중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대표 회장 홍재철 목사는 대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다른 연합기구와의 통합을 이뤄낸 후 늦어도 1년 안에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소견 발표에 앞서 기호 추첨 없이 기호 2번에 배정받은 엄기호 목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슬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 사건이 발생해 기독교 서적 수만 권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북부 프리폴리에 위치한 알사의 도서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8만 권에 달하는 도서 대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서관의 소유주인 그리스 정교회 이브라임 수로지 목사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를 모욕한 전단지를 제작해 도서관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로지 목사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화범을 용서한다며 트리폴리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970년에 설립된 알사의 도서관은 7만 8천여 권의 기독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400여 권은 희귀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드리머스 워싯밴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충동 스테이지 팩토리 홀에서 2014 드리머스 워싯밴드 콘서트를 엽니다. 대한이슬구 장로의 통합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와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오는 3월부터 통일선교대학원 제4기 과정을 개강합니다. 미랄복지재단과 미래의료재단이 지난 8일 뷰티풀 마인드 캠페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목회 멘토링 사역원이 다음 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제3회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다행히 추위가 짧아서 하루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하면서 주말보다는 오르겠고, 수요일쯤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9도, 서울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구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정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